동대문구 정보와 도서관이 주산 플러스 암산 프로그램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. 운영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로 7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도서관 내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 계산력이 정확해지고 학습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뿐 아니라 두뇌개발 촉진과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심어줄 이번 프로그램은 A반과 B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A반은 오전 10시부터 B반은 오전 11시부터 각 50분간 운영됩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동대문구 통합예약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또는 도서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.